Q. 제이홉 제이홉이에요 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뭐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절 이기지 못할걸요? 날 잡으려면 굉장히 힘든 테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 막상 익숙 되니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무찌르기 어려운 악장이라 비행기? 비행기가 없으면 내 능력은 더 엄청나질 거니까 특별해지고 다른 멤버들? 탐나는 거 없어요 난 내 능력에 너무 만족하고 있었어요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할 수 있을까? 이런 게 고민인 거 같아요 좀 더 세지고 싶거든요 전주의 아트는 거든지 조그로 인기가 없을까? suits contrôle 흠미가에 절기 너무 많이 없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